자, 우리 한번 1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음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자, 발음이 이제 들어있는 거 essence bitte viel obst, 과일 많이 드세요 했잖아요. obst, obst냐 obst냐, 이거 좀 쉬운데 중간에 나올 때 뭐 gestern, 어제 이렇게 하듯이 st 발음이잖아요. 결국은 fenster밖에 없다는 거예요. das Fenster, 나머지 furchtick, schtick, blei stift, hauptstadt, 수도, 연필, angestelte. 쟤는 지금 분사가 명사화 되어가지고 우리가 뭐 angestelte 하면은 여성 회사원과 복수의 회사원들 되겠죠. 지금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음은 fenster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에 들어간 것도 이제 아주 그 고전적인 그러한 표현들인데요. 자, 보시면 나, z에서 s 들어왔죠. 르펠에 s 들어오고, a 들어오고요. shrank에 air 들어오고, 차이퉁에. 결국은 이러한 단어들을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우리가 읽을 것들, 뭐 레즌, 그 다음에 가구, møbel, 그 다음에 숟가락, 식기세트, 베쉬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체부의, 큐어퍼, 타일러에서 이런 것들 다 알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단어를 모았을 때 손은 우리가 lint라고 하고요. 당연히 네 글자씩 이루어지겠죠. 쌀이 맞는 거겠죠. 라, 이스 하니까 쌀은 맞지만 노래는 lit, l이 들어가고요. 다리는 바인, 네 글자. 그 다음에 치마는 록 되겠습니다. 아, 이런 단어들도 다 알아두면 좋겠다는 거죠. 카테고리별로 성과 함께 단어를 외우자라는 것입니다. 좀 여기까지도 상당히 쉬웠고요. 자,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두 친구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 do this tour house, 너 좋아 보인다. 멋져 보여. 구슬 써준 남성한테는 잘생겨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성한테, do this heute good house 하면 오늘 좋아 보인다라는 뜻이죠. 딴 때는 그지 같아 보이고 그러면 안 되죠. 하스도 아이레 뽀보복 했더니 야, ich treffe meine Freundin, 나는 내 여자친구를 만나. 약속해서 만날 땐 우리가 독일어 중국까지 오신 분들은 수거를 썼죠. ich treffe mich heute mit meiner Freundin. sich treffe mit, mit를 꼭 써요. 이거는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너 오늘 뭐가 있냐 라는 뜻이야. 자, 근데 여성의 거를 다 썼겠죠. erkeltung, seite, 다 여성입니다. richtung. 방향, seite, 뭐 이렇게 편이라는 뜻이죠. 근데 note, 성적, 아니면 뭐 악보 이런 거고요. erkeltung, 감기를 가지고 있냐 그런 거 아니고 verabredung은 아주 어려웠지만 얘도 수거가 sich verabreden mit 하면 누구랑 어떤 약속을 해서 만나는 약속이라는 뜻이야. 사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은 의사 선생님은 verabredung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사적으로 만난다는 거야. 네, 은근히 사심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래서 답은 fünf 되겠습니다. 아,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줄 약속은 termin. ich habe eine verabredung. 오늘 나는 내 친구와 약속이 있는 상태야. ich bin heute mit meinen Freund verabredet. 이렇게 쓰시면은 미리 어떤 appointment에 해당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promise가 아니라는 얘기죠.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공부 시간에. 자, 3번까지도 이제 수월합니다. 일단 앞에 들어갈 말. 이제부터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거를 좀 쉬운 것부터 하세요. der Hund ist erst drei Wochen 할 때 erst는 첫 번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작 3주 된 녀석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숫자는요. 사인 동사가 사격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한 달 되었다 할 때도 다스 베이비 이스 아인 앤 모나트 알트 삭격을 쓴다는 거야. 모나트는 남성이잖아요. 남성 삭격 아인 앤 모나트 알트 이렇게 쓰거든요. 결국 얘는 3주 된 아이니까 알트를 쓰겠죠. 알트 클라인은 아니고 자, 근데 다반사가 지금 알트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스 해프트 하면은 공책인 거야. 공책을 헤프게 쓰니까 다스 해프트 저 공책은 자, 아인 앤 한트는 손에 한 뼘 길이다. 브라이트 너비잖아요. 손 한 뼘의 너비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너비의 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어는 비어있는 이잖아요. 아니, 저건 좀 쉬운 단어고요. 반대는 full 그 다음에 vi는 무른 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는 hot 딱딱한 이잖아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브라이트는 넓은 fair, bright, and see, fair, bright 하면 확산되다 소문이 그렇게 돼서 여기서는 브라이트와 알트가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어렵겠지만 자, 클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그죠. 클라인은 키가 크고 작고 할 때 그로스를 쓰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결국은 딱 봤을 때 아, 알트라는 표현이 나오면 책과 관련된 게 비어있을까 내용이 비어있나 그렇게 추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브라이트와 알트가 맞았고요. 자, 이제 5번 들어보시면 이런 게 조금 동사들이 여러 가지 기능 동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표현 자체가 명사에 흡수돼서 희한한 뜻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은근히 쉬웠단 말이죠. 마인의 낙바린 내 여자 이웃이 아인 킨트를 받았습니다. 저 영화는 베를린에서 아인 앤 프라이스 상을 받았습니다. 나그럼 슈필 경기 후에 나는 많은 갈증을 받았습니다. 많은 갈증은 있었다 해도 되지만 받았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초대했다, 쌌다, 물건을 쌌다, 방문했다, 안 쳤다라는 것보다는 받았다는 베커맨이 크리 어렵진 않은 단어입니다. 알았죠? 베커맨. PP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베커맨이 현재인데요. 베커맨, 베컴, 베커맨. 비분리 전철에서 애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걸 시험에서 논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PP는 다 똑같습니다. 알았죠? 한 아이를 받을 거다. 그래서 어디서는 ich habe ein Kind는 애를 갖고 있는 거고 ich werde ein Kind bekommen 어떤 ich bekomme ein Kind는 나는 아이를 받게 될 거다. 지금은 이제 임신 중이니까 곧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애는 뱃속에 있겠죠. ich bekomme bald ein Kind 이렇게 씁니다.